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충성댐의 가치인데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일상의 작은 사건 속에서 진실하고 충성댐이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댐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교자살특공대가 네바논에 있는 미해병대를 급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해병대원들 200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성 장군인 폴 켈리라는 분이 그 위험한 상황에 그냥 즉시 그 자리로 가서 부상당한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끔찍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에게 이르렀을 때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병사였습니다 폴 켈리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잡고 있는데 자꾸 손으로 침대 시트에 있다고 뭐라고 쓰는 거예요 간호사가 펜과 종이를 치니까 간신히 비틀비틀하면서 간신히 쓰는 것이 샘플 티까지 썼어요 그것은 대본에 폴 켈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총사령관으로서 그것은 미해병대의 아주 유명한 구호였습니다 샘플 피델리스 이것은 라틴어로 항상 충성하라 그런 구호였습니다 켈리 총사령관의 입장에서 그 사병이 그 지경이 된 데서 입으로 고를 외치지 못하니까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당해서 충성을 고백하는 그걸 보면 순간 도저히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자기 주위에 있었던 세 명의 충성스러운 사령관들 정말 대단한 충성스러운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고 큰 감동을 입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충성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위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충성댐 속에는 인간적인 정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성이 들어 있기 때문에 충성처럼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정말 찾기 힘든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충성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알겠지만 충성하는 그 내용이 너무 하찮은 일이라는 거죠 전쟁 중에 적진에 있는 베들렘 성문 곁에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 왕이 그런 소원을 아뢰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 이 장면을 읽었을 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뭐 중요하다고 이걸 성경에 기록하며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런 소원을 말했을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온몸에 칼을 맞으면서도 물 한 몫, 우물을 길러와 갔다가 또 자기가 먹겠다고 하니까 먹지도 않고 땅에 쏟아버리는 다윗의 이 행위들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이걸 기록되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비밀이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를 정말 놀랍게 깊이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런 거예요 충성의 내용이 너무 하찮은 것이었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충성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지금 보여주는데 충성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충성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크기는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나 의미 있고 큰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다 보통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원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되게 충성하느냐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의 척도가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소원대로 물을 길러왔어요 그 물을 어디에다 썼어요? 그 물에는 신비한 효염이 있는 엄청난 물입니까? 죽은 사람이 그 물을 닿으면 살아납니까? 질병이 치료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소원대로 물을 떠갔더니 다윗이 너무나 시원하게 잘 마셨다 그랬나요?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향하고 물을 떠와서 전세가 바뀌었습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고 성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큰 일을 행해서가 아니고 너무나 사소하고 별 볼일 없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무조건적으로 충성한 그들의 태도가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들인가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야기죠 왕의 소원이라면 그것이 지금 신여들이나 물기를 든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존귀한 세 용사들 총사령관 세 명이 목숨을 걸고 그 다윗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적진을 뛰어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사소한 일과 그들의 신분의 고결함의 격차가 이들의 충성에 진실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작은 일과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위험성의 반비례가 오히려 이들의 충성이 얼마나 고결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어떻게 물기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갔지요 더구나 이렇게 고결한 장군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성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느냐의 문제는 그것의 의미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충성하면 그건 교만한 것이 충성이 아니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다윗이 세운 기름붐 받은 자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지 않고 큰일인지 작은지를 따지지 않고 그 다윗의 소원을 위해서 목숨을 건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의 특징은 사소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양떼와 짐승들을 먹이는 그 일을 위해서요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도 도망가지 않냐고 끝까지 양떼를 지킨 그런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 모든 무리의 목자로 삼으시고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리뽀서 2장 25절부터 30절에 이 사람은 빌리뽀 교회가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후원하는 그 일에 그 후원회에서 빠뜨리거나 실수하거나 도와주지 못하는 빈 구석을 메꾸기 위해서 거의 죽도록 충성을 해서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자기 명예가 드러난 일도 아니고 남이 알아주는 일도 아니고 남의 하는 일에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사람을 존귀여기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큰 일을 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목숨을 거니까 존귀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소한 일에 총성을 보일 때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해지고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그동안 속아왔다는 게 뭐냐면 내가 큰 일을 하고 대단한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진실되고 성실하고 충성했냐 작은 일 그 자체를 더 소중하게 목숨을 걸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위대한 인격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늘 그래요 어떤 사람이 행하는 그 일의 경중을 따지고 크기를 따지고 많고 적음을 따져서 그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합니다 여기 보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사람들은 이게 지극히 작은 거냐 큰 거냐 이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나 큰 것에 충성된 사람이나 충성된 자체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입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작은 일은 열심히 해도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일이라면 그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신실하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죠 마드 테레사 수녀가 했던 말도 이런 의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그녀가 한 일이 뭐였죠 인도에 켈거리인지 켈고탄지 죽어가고 있는 최하층 비접촉 천민들의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혼자 죽지 않게 하고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그녀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가장 위대한 일인 이유는 그 작은 자들을 큰 사랑으로 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큰 일을 위해서 위대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역사가 움직이는 걸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자세는 내가 충성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충성하는 그 일에 크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충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충성할 일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왕 머리 위에 있는 게 되고요 충성이 아니라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정황이 환경이, 직장이, 가정이 어땠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죽느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의 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얼마나 내가 왕을 위해서 충성하느냐 그거 보이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어도 너무 천하고 보자껴 듣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는 그 일이어도 그것이 합리적인 일이라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부끄러운 일이라도 따지지 않았어요 다만 아버지의 뜻이면 가장 미천한 십자가를 짓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신 거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인류가 원제를 지을 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과는 너무나 다른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무조건 순종한다는 예수님의 삶이 전 인류를 원제로부터 구원하고 해방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생각이 될 게 뭐냐 작은 일에 충성을 더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위대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들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충성 때문에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충성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놀랍게도 이 세 용사는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것이 놀랍게 하나님께로 드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한 것으로 자기네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기독교 신앙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충성의 영성의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충성할 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커지고 의미있어진다 그랬죠 더 놀라운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 되고 어마어마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교란 가치가 부여돼서요 도저히 인간이 그 충성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거룩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정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적진을 돌파해서 음물을 떠왔어요 그러면 다윗이 고맙다 너희들밖에 없다 내가 얼마나 이 물을 마시고 싶었는지 모른다 하면서 고맙다 하면서 마셔야 되는데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못 마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고 땅에 부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정말 아르바이트를 한 열 달을 해갖고 정말 고생고생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걸 사다가 단위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저한테 줬어요 너가 열 달을 쓰고 있다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마시니 하나님께 드리자고 땅에다 부었어요 여러분이 저 머리들 다 쥐어 뜯어놓을지 몰라요 그죠? 지금 다윗이 하는 이 행동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이 멍청해 보입니까? 아니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 그 아까운 피 흘린 물을 땅에다 쏟으면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의미로 드린다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다윗의 깊은 영성이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그 일 자체가 너무너무 고결해지고 영적인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인간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피 흘린 충성으로 떠온 물을 자기가 먹으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런 충성과 그런 고결한 사랑은 인간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이런 거룩한 예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린 그 물을 어떻게 인간이 나 같은 존재가 아무리 왕이라도 내가 그걸 맞출 수 있냐 이런 고결한 것은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거다 나는 아무리 왕이어도 너무 귀해서 난 절대로 입 못된다 저주받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떠왔어요 작은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다윗은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안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진수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충성심의 영성이라는 게 뭐냐 아무리 우리 삶에 있어서 가치없고 작은 일이어도요 거기에 모든 것을 기울여서 사랑하고 성의를 다 표하고 충성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어찌 인간이 받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 혜택을 누리겠어요 그것은 다윗이요 잘못하면 이 순간에 이거 고맙다고 마시는 순간 다윗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주가 된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게 되어버리니까 다윗이 무서워서요 도저히 내가 못 마신다 이 거룩한 물은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 우리가 작은 일을 그냥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 사이에서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삼기고 참고 희생하면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직결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파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봉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 시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소한 일이 진실한 사랑이 들어가고 극률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충성 때문에 사랑에는 영성이 가미되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표호 중에 보세요 세 번째 뭐예요? 생활을 뭐예요? 예배처럼 네 번째 뭐예요? 이웃을 주님처럼이 그거예요 신앙이 뭐냐? 여러분 종교가 병이 들면 예배의식과 생활이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경건 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실제 삶에서는 지독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악한 사람이 되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삶과 예배는 완전하게 일치해 있습니다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예배들이 왔다가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와서 재단의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일을 거룩하게 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은 물론 어쩌면 왕을 기쁘게 하고 싶었지만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엄청난 영적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예배할까? 절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다 위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길은 보이는 작은 사람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극한 충성심과 사랑으로 극진히 대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의 표현이요 거룩한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겸손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이고 기름 부은 반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가 요구하는 것이 아무리 불합리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고 거기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거였죠 늘 예수님의 말씀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자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은 세상에 무가치하고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초라한 일이지만 거기에 충성하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종과는 전혀 다른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영적인 차원에 함께 합류하게 되는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충성댐이라는 것은 신적인 변화가 가능하기에는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경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엑스트라 같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스에 나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조상 유명한 아브라함이고 어떤 사람은 그 아브라함의 몸종으로 평생을 살다가 종으로 끝나는 인생 엘리에스 같은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했나를 보듯이 하나님은 엘리에스에리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충성하는가 충성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에 대한 가치평가나 엘리에스에 대한 가치평가는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종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충성이나 엘리에스의 충성이나 충성 때문에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다 받았어요 상을 유명해졌어요 엘리에스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평생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늘다리에 가면 엘리에스의 상금만 남아있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성과를 남겼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정복한 나라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자를 만들거나 과학을 발전시키거나 형격한 공헌을 남긴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일이 뭡니까 태어나서 마곡관에서 짐승 취급을 받다가 다니는 동안 내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백성들이 십자금 오빠가 소리 지르고 이방인들이 채찍질하고 십자금 오빠가 죽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적은 일이고 초라한 일이고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세요 뭐가 그분을 위대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한결같은 충성이었어요 이 세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 어떤 인간도 걸어갈 수 없는 가장 비천하고 작은 일들에 완전하게 충성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고결한 충성심을 보이고 순종을 보인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였어요 그 가치로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한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는 작은 충성이 얼마나 강력하게 영적인 힘이 있는지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꼬꾸라져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로마 장교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 세속적인 가치와 성공에 절여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갑옷보다도 더 완벽하게 세속적인 욕망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로마 장교입니다 그의 마음을 누가 흔들겠습니까 그에게 누가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먹혀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거룩한 빛을 발견하고 도저히 자기 어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내면의 자아가 부서지고 세속적인 욕망의 헛땜이 다 깨어져 날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하는 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예수 그리스의 작은 일에 행하는 그 충성에 비수같은 칼날이 그의 갑옷을 뚫고 그의 심장을 도려내고 예수 그리스를 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하는 작은 일들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충성심으로 연결이 된다면 다윗 왕도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그 일이 작은 것 같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그 일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비천해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반드시 존경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꼭 이 충성댐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는지 그리고 사건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허황된 꿈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꿈을 꾸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래서 거룩한 빛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의 결과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물을 떠왔고 땅에 쏟아버린 그 사건이 그래서 그렇게 작은 일에 피 흘리고 고생당하고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왕의 마음을 회개시키는 거듭나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성을 폭로시키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 같이 봉도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새 용사에 대한 업적은 그 앞부분이 나와요 블레셋의 장수들을 무찌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처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용맹스러운 사람들인데 이 새 용사가 행한 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 일이 결과가 어떻길래 이렇게 의미있게 다윗의 생애 마지막을 장식하는 중요한 결론을 맺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의 충성댐이 다윗의 가치관을 바꾸고 다윗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서 삶을 돌이키게 하는 엄청난 일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17절 잘 보시면 이래야 돼 여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그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내가 나를 위하여 원래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비가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당신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겁니다 했던 사람인데 다시 왕이 되고 유명해지고 권력이 있어지니까 어느 날부터 왕의 자리가 자기의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위하여 그래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를 위해서 왕의 권력이 남용이 되는데도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자기 신이 악마와 되고 있는 걸 모르는 것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 용사가 자기의 하찮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의 소원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물 한잔 떠오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죄악된 모습이 벌거벗은 듯 드러나는 그래서 여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 다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작은 충성이 다윗의 위선과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고 자기가 악마화 되고 있는 것을 겪게 한 거죠 깨닫게 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큰일을 하게 하셨고 정치인들처럼 큰 권력을 가지거나 재벌들처럼 큰 돈을 가지거나 연애들처럼 유명하게 되고 사람의 중심에 서게 되면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를 전혀 의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옹성처럼 죄악에 갇혀져 있는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일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최근에 몇 년간에 걸쳐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값질하는 재벌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져있는지 문학하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얼마나 큰 죄악에 있는지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봐왔어요 계속해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죄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자신들의 행한 일들이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위험에 빠져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충성된 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각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동안 살았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어느새 악마화되어 있었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는 무자비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리고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 용사의 거룩한 충성댐이 없었고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면요 다윗은 그 다음에 이유가 더 악마화 됐을 거예요 사울왕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한 왕위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죄악을 짓습니다 죄책감 없이 악을 행합니다 제사장 85명도 다 죽입니다 만약에 사울왕에게 이 세 용사 같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 있었으면 사울왕이 회개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 용사가 행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적들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냐 다윗왕의 죄를 깨닫게 할 만큼 거룩한 충성을 보인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신뢰가 영웅을 다시 영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 거죠 1337년 뛰어 뛰어가게 되면 내 부하들을 살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재반장이 코웃음을 치고 비웃으면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라 너가 너가 너 머리를 들고 부하들 뛰어가면 너 부하들을 자유쾌하겠다 막난리가 목을 치자마자 머리가 굴러 떨어지는데 시밴블리가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뛰어가서 자기 머리를 들고 피가 막 분수처럼 쏟아지는 그 몸으로 부하들이 향해서 막 특사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쓰러지죠 부하들은 너무 충격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 앞에 감동을 해서 결국은 부하들을 풀어주라고 요구해서 풀어주게 됩니다 우리 주의에서 그리스 속에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분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자기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제물로 바침으로 물과 피를 쏟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새 용사가 물을 떠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과는 비교가 안되게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려고 그분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우리는 그리스 예수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회개한 것보다 더 많이 회개해야 될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가 결단껏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다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단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올 때에도 여전히 십자가의 충성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회개시켜야 합니다 이 믿음의 새 용사의 충성심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거룩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세속의 물결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목표로 결단의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작은 일을 우습게 여겼고 허황된 큰 꿈만 꾸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누려야만 성공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큰일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큰 충성을 보일 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사랑할 때 우리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작은 일은 거대한 일 영적인 일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일만 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야 하냐고 항의했지만 주님은 아니다 너가 충성만 하면 너가 신실하기만 하면 너가 사랑하기만 하면 그 작은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이고 아니 그래서 더 더 위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의 충성댐이 세상에 거룩한 빛을 비치기를 원하고 내가 작은 일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이 이 세상에 죄가 드러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놀라운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는 내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나도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국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작은 충성의 인생을 거는 위대한 삶이 되기에 도와주 없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꿈꾸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가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 실패자처럼 생각하고 좌절했었는 저를 용서해 다시 주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 만나 주시옵소 역사 주시옵소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충성땜의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작은 일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위에 신촌교회와 이민족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